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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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쿠르트 아줌마 지나가고 있고 십속 산책하는 곳 끝나갖고 여기는 목동 7단지 끝부분인가 본데 이제 난 집으로 가던지 해야지 집에 가서 점심을 먹던지 산책로 이용 안내하고 뭐라고 써있냐 안녕